농구 재미있다, 농구 재미있다, 플록스맨, 코터택, 농구의 미친자를 찾아서 고, 고, 스멜!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농구동아리, 농우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우회분들 모시고 이제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농우회에 대한 자랑! 저희 농우회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농구와 무회를 같이 다지는 농구동아리입니다. 같으신가요? 네. 종국대에 나가면 몇 뒤 정도? 종국대에 나가면 열 손가락 같아요.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승부해볼까요? 제가 가자고 하면 손가락 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자, 가자고! 기사맞고 공사연생 고정우입니다. 23살, 24살 박용수라고 합니다. 꼭 이겨보이겠습니다. 장점은 돌파입니다. 슛은요? 슛은 없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발전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아아! 문화기 안녕하세요. 서양대 농우회에 한중근이라고 합니다. 포스터 금지 얘기해 드릴게요. 포스터 금지요? 나이 차이가 비슷해져서 이 점에서 열린게 있거든 오케이 이제 괴롭호 그리고 엄청 빛을alle 왜냉은 Zap 고맙소들은 불구단을 이유뜸 유기 faster routine 아이, 너무 세, 너무 세! 뻥이야! 다음 선수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요? 어, 일단 앞에 형이 체력을 많이 빼놔가지고 그걸 열심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예 x2 몸이 왜이렇게 좋으세요? 웨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탈북이 서강대학교 사학과 대학 중인 설 도 이라고 합니다 한 대 몇 드세요? 한 300 정도? 아 진짜요? 500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스터가 없는 거잖아 포스터가 없는 거잖아 포스터가 없는 거 지적해야지 힘이 너무 세셔가지고 제가 좀 포스터 맞기가 힘들었습니다. 서강대학교 4학년 한종근입니다. 저희가 τsych대학과back과mitt 프로듀션 1t 갈 lieu접적으로 westernひEL터Yo communityorscsvotv fail because one eric 최일에 스스로 우인 entend 게 될 텐데 마세요 매수 dm과 Stadt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농구의 이무진입니다. 농구의 이신훈입니다. 맛있게 드실 겁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너는 깔끔하게 됐네. 너는... 뭐야 뭐야. 당했다 당했다. 어후 안녕하세요. 2학원 사학과 홍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사학권 홍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몸무게가 0.1톤입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단점은? 단점은... 바로는 매우 느리다. 그렇죠. 장점이 무엇입니까? 빠르겠죠? 네, 힘이 없고 단점은? 맞죠? 맞죠?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이상학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학과 요 대 extension 넣으면 너희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168번 농어에서 뛰고 있는 권순우라고 합니다. 이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1,9학군반의 선수라고 합니다. Creek가 벗긴 빼는 놈인줄 socially 관심. 시 고現 За 강의 2표는 10, 9, 3, 5, 7.. 이긴 사람이 yeah cuz go 4, B Look at your eyes 이긴 사람이, 이쪽쪽쪽으로 가실 거예요 저쪽쪽 자기가 뭐야 저기 뭐야 야 eu야 . 와야야! 와이! 우와! 우와! 우왕! 소금이 더 나은… 눈이 그냥 여기 있어 오오오오오오 한 명 JIM 긴장할 것 없어 그냥 들어가 눈을 왜고 들어가 오님 비슷해 맞지? 아냐 아냐 미리잖아 간다 집에 가잖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너도 밀리는 거 봐 잘 해야 한다 하ㅏㅏㅏㅏㅏㅏㅎ 사람들 중 도장해야돼! 아 지금 쉬실동안 중간에 아까 저 일반인 누구시지? 1대1 해보실 분 아까 기다리신다고 하 되셨는데 가셨나? 아 이런 분 말고 중앙의 학교 상위현 재학 중이라고 어떤 강의가 있으시니까? 이런 영광이랑 하나가 공부할 게 많아서 일반인 아니네요 일반인 와우 이씨 잡았다 잡았다 와이씨 오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오와아아아 아 뭐야 아 아 아 어 으 어 1. 2. 2. 3. 3. 3. 3. 3. 3. 4. 4.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5. 4. 4. 5. 5. 종불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2등. 너무 잘하셨어요. 노고의 인정! 볼케이머 기다려 볼케이머 볼케이머! 아 몰라요. 그냥 한다고. 전력 분석이 전력 분석하면 더 헷갈려요. 아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전력 분석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